사랑은 돌아오는 거에요. 유디야 미안한데 근데 이거는 니가 나 좋아해서 그런 준거 다 아이가? 니 혀는 어디 가라 묻나? 아이고 정말 똑바로 얘기 안하나 떡띠. 나는 한유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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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뱉어라. 야 한유리. 나 이제 다 기억났어. 5년 전. 니가 니가. 정서야 맞네. 살짝 하나 풀릴 우리 정서 맞네. 이제 가자. 그래 고맙아 빨리 뱉고 깝비라. 안돼 정서야. 나 똥도 오빠. 사다가 도서온거야. 야 한정서. 너 나 좋아 싫어. 한정서. 너 나 좋아 싫어. 한정서. 너 나 좋아 싫어. 좋아 싫어. 너 나 좋아 싫어. 너 나 좋아 싫어. 너 나 좋아 싫어. 니네 존나 실라! 한정서! 니네 존나 실라! 너 아직 얘기 안 했다! 한정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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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녀올게. 안돼 가지마. 가 가 가 가지마라. 가지마. 가지마라 한정서! 가지마! 유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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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리야 문 열어! 유리야! 문 좀 열어봐 유리야! 한정서! 부셔버릴거야. 괜찮으세요? 괜찮아요. 괜찮아요. 팀장님. 성주오빠는 내꺼야. 한정서! 부셔버릴거야. 송주오빠. 한동서! 한정서! 송주오빠! 한동서! 한동서! 부셔버릴거야. 한번만 더 할게요. 좋은데 제가 너무 가까이져서 언니 손을 못잡았어요. 무슨 송주? 차송주. 한정서. 나 좋아 싫어. 나 좋아 싫어. 좋아 좋아. 일부님 진짜 잘하셨다. 싫어. 자꾸 돈을 가야돼요? 송주오빠 한정서. 애절하게 보세요. 두분 애절하게 붙어서. 붙어서. 안해봐요. 조금만 더 붙어서. 이런적이 없어요. 사랑은? 사랑은? 돌아오는거에요. 돌아오는거야. 다시 한번만 더 할게요. 사랑은 돌아오는거야. 갔어요? 진짜요?